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의 돗설, 지금은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이고 대명 영락제 도자기 이야기는 6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하나 건너뛴 것은 너무 또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지루해하실까봐 또 이쁜 소반, 두연왕의 러브스토리, 우리나라의 춘향이와 이몽룡 같은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연왕이 유목매를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달린 명나라 탕현조가 지은 희곡, 목단정의 내용을 담은 소반, 조그만 접시죠. 그거 보여드리면서 러브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대명 영락제 도자기 이야기 여섯 번째, 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는 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쌍이 유계호, 쌍인데 이런 그림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묶을 개자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가 묶을 개자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용도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쌍개,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이 개자죠. 그래서 개관, 그래서 호보다는 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중국말로 되어 있는 쌍개 개관, 이렇게 기형을 이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영락선덕 시기에 유행했던 거고요. 작은 입은 벌어지고, 어깨가 풍만하면서 복부가 들어오고, 굽은 외반한다는 건, 굽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진 거죠. 이렇게 벌어져서 바닥에 놨을 때 안정감을 갖는, 그리고 평전은 유약을 시위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유약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깨에는 고리 모양의 작은 쌍이가 있어서, 이거를 겨이죠, 게라고 한다. 그리고 보석 구슬 같은 꼭지가 뚜껑으로 있습니다. 뚜껑에 붙어 있습니다. 복부에는 청아 절지 혹은 당초 화해문을 그렸다 그러는 건데, 그 기형의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청아 화해 당초문, 당초문이란 말보다는 전지화해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지화해문을 써놓고 당초문을 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지화해, 한 송이, 두 송이 있는 게 절지화해, 쭉 이어진 건 전지화해. 그러니까 전지화해와 절지화해를 외워두는 게 낫죠. 그리고 그 모양새들은 이어지면 다 당초문, 권초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지화해문, 전지화해인데 꽃 모양을 보니까 연꽃이죠. 전지연화문입니다. 전지연화문, 쌍계가 달렸으니까 쌍계, 꼭지가 있으니까 유계간, 개관해도 되고 유계간해도 되는데, 있을 유자는 있으나 없으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고가 6cm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일자가 빠진 거 아닌가, 이쪽에도 일자가 빠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6cm면 정말로 이만하거든요. 이만하면 이해가 좀 안 돼서 16cm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다른 데도 잘 센치 길이게 안 나와서, 아무튼 이런 화해문이 장식이 돼 있고, 쌍계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모양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또 다른 책자에 있는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쌍계관이라고 써있죠. 청화, 연지, 원앙문, 쌍계, 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가 22cm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6cm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6cm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색택이 아름답죠. 소마리청의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 원앙입니다. 원앙입니다. 원앙은 원자는 수컷을 의미하고, 앙자는 암컷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 봐도 얘가 다 수컷인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 화려하니까. 또 몸집도 크고, 머리에 치장한 것이 수사자의 갈기처럼 독특합니다. 얘는 그냥 오리같이 생긴 거죠. 원앙입니다. 원앙. 이거는 이제 연지라고 해서 연꽃이 만발한 연못 짓자거든요. 연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이다. 이거 앙이다 해서 원앙이라고 합니다. 쌍계는 여기 개가, 쌍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쌍계 개가 아니고 역시 보석구슬로 꼭지를 만들었고요. 이런 색택과 이런 문양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부의 음각으로 영락연재가 전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또 눈에 익히시라고 카메라에 담아보면 이런 색택입니다. 중국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밑에 있는 직구, 유견, 고복, 하수 이런 것도 권족은 동그란족이라는 얘기고요. 견부, 회, 초연문, 일주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을 한 번 해보시고요. 이런 모양새와 이런 색택을 갖고 있다. 이거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직구, 고복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이 있지만 카메라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런 그냥 호예요. 호관 이런 관은 많이 보셨죠, 우리가. 25cm니까 적당한 크기입니다. 얘가 원나라 때는 이것보다 많이 기형이 크죠, 기형이 큽니다. 그래서 절지, 화, 가문,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도착을 보면 특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층대가 3층밖에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복부에는 주문양이 이런 절지, 화, 가문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여기가 무슨 비파 아니면 여지겠죠. 이것은 복숭아 같기도 하고, 석류, 석류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과일이 있겠죠, 화, 가문이니까. 여기 이제 여의 운견문, 여의 운두문이 이제 두 칸이라는 것. 한 칸, 두 칸이라는 것. 원때는 몇 칸? 세 칸이라는 것. 그런 구분점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도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본 세 줄하고 달린 게 여기는 가운데 줄에는 좀 진하게 그렸다는 것. 그런 점도 이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지, 화, 가문을 하나씩 이렇게 창에다가 놓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이런 문양을 당초문, 둘둘 말을 권차를 써서 권초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두 줄, 두 줄, 두 줄, 왠위에는 한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연부가 이게 수직이다, 직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나라 때는 여기다 뚜껑을 하나 씌었죠, 하엽개관이라고. 연꽃잎을 닮은 이렇게 능이 져서 이렇게 되는 그런 뚜껑을 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있고, 경매장보다는 이게 뭐 이런 기형을 가지고 뚜껑이 있네, 없네,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면 뚜껑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연부에 시유가, 저기 투명 유약으로 시유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태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죠. 그거는 위에 뚜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에 유약이 시유가 되어 있으면, 유약을 발라놨으면 뚜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여기 구연부가 노태로 속살이 나와 있으면 유약을 바르지 않았으면 뚜껑이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뚜껑으로 덮어놓은 거죠. 그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위에 설명한 부분을 보면 설명한 겁니다. 조금 아까 봤던 그 호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복부의 문양은 절치화가문이고, 밑동에는 화해당초문, 결국은 당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권초문을 그렸고, 이런 호들은 원나라의 청화호 중에서 외비형호 혹은 비외형호를 이은 것입니다. 그건 기종이 얘랑 사이즈가 좀 큽니다. 원대처럼 호방하죠. 문양은 또 원대는 아주 층차가 많은 형식인데, 명대로 오면서 3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제는 돌출시키고, 시원하고 청신한 품격을 보인다는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진 118번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줄은 이거의 설명입니다. 지금 복부가 빵빵하면서 사이즈가 위아래가 높지가 낮죠. 그런 조형은 비교적 신선하고 드물게 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청나라로 가면 이것보다 조금 사이즈는 크지만, 죽을 담아서 먹는 데 사용하는 죽관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따로. 이것도 좀 더 높이가 높았으면, 아마 일일 용기, 매일매일 쓰는 일상 용기로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용도는 이거 술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아무튼 이 정도 사이즈도 액체를 담아놓는 용도로 써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화요. 화요는 글자 그대로 꽃에 물을 주는 호를 화요라고 합니다. 화요, 이렇게 보면 꽃화자죠. 그리고 요자는 물뿌릴 요자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꽃에 물을 주기 위한 호로 영락선덕터에 비교적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 손잡이가 서아시아 지역의 황동이나 이런 거, 화요를 본따서 만든, 요새 지금부터 설명하는 기종들은 다 서아시아에서 전부 다 기종을, 청동기나 옥으로 만든 거를, 금속기를 만든 거를 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이 크고 목이 곧바르고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곡병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병은 손잡이 병자입니다. 이게 라운드 지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 그러는데, 이 특징을 여기 사진을 확대해 보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영락제 때 거거든요. 이따 영락하고 선택하고 비교가 되는 사진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의 손잡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라운드가 지었죠, 이렇게. 살짝 S자가 지면서. 선덕과는 밋밋합니다. 이따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용의 문양을 새겼기 때문에 곡병이긴 한데, 용병이라는 말로 씁니다. 용의 손잡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이 좀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목이라고 봐주는 거거든요. 이제 선덕은 목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이 짧고, 여기도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양이 좀 상당히 색택이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 해수문이, 해도문이 여기 불수문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명나라 영락대, 선덕대, 영선자기에는 불수문이 손가락 모양인, 부처님 손가락 모양 같은 불수, 불수감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의 문양입니다. 그거 특징이니까 알아두시고, 여기 전지연화문이 이렇게 쭉 시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책자 카메라에 담으면, 청화화해문, 용병, 그러니까 용의 손잡이라는 것이죠. 용병, 화요는 조형이 정세하고 독특하여 가치가 매우 높은 예술품이다. 없으니까요, 몇 점. 영락, 청화화요와 선덕화요는 구별이, 그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영락 거는 목이 길고 둥글며 손잡이가 용형인데. 그러면 하나하나 구분을 해볼까요? 영락 거는 목이 길고 복부가 둥글고 손잡이가 용형인데, 선덕은 목이 짧고 복부가 납작하고 손잡이는 넓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양은 해수문 그렸고요, 문양은 큰 의미는 없고, 문양이 섬세하고 관지가 없는 거거든요. 영락 때는 관지가 없습니다. 관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영락은 관지가 없고, 육에 뚜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뚜껑이 분실된 거예요, 얘는. 있었다고 하니까. 선덕은 아예 관지는 있는데 뚜껑이 없고, 관지는 복부상단 이런 정도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덕대의 화요가...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선덕화요입니다. 생각되면은 선덕화요입니다. 여기 연당초문, 전지연문, 전지연문이 있고, 여기 연판문이 있고, 위에도 연판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좀 짧아요. 목이 짧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는 게 영락거다, 이런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손잡이도 곡선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밋밋하게 쭉 내려간 거죠. 그냥 손잡이입니다. 일반적인 손잡이. 그래서 높이 13.5cm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까 우리 책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용병화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음으로 절연분이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건 우리가 절연능구반, 절연평구반 할 때 한 것처럼, 이게 이쪽이 절연이 되어 있다, 구연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꺾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절연분인데, 사진을 보시고, 사진을. 여기 아까 유계, 쌍계호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는 게 청화전지화해문 절연분입니다. 화분분자를 썼는데요. 화분이라고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꺾였죠. 절연된 겁니다. 이 절연구연부 안쪽에는 해도문, 해수문, 역시 불수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4개 화해문이 이렇게 쭉 전지로 이어져서 있습니다. 구경은 여기 구경 지름이 26.6cm인데, 기왕 보신 김에 옆에 있는 기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옆에 있는 기물은 청나라 옹정 때 방을 한 것이거든요. 영락제를 워낙 좋아했는지 영선자기를 방을 많이 했어요. 송나라 때 여여도 방을 많이 했지만, 고도자기도, 오대 관여도 많이 방을 했지만, 또 영선자기를 많이 방을 했다고 합니다. 옹정제 때 모든 권력과 모든 물자가 있는 강건성세의 최고 전성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그래서 영락대의 이 절연부는 모방을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정답을 영락, 옹정 이런 방 이래서 그렇지, 그냥 밑에 정답을 가리고 있어도 영락대 거 고르세요. 그러면 이걸 고를 거예요. 색택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소마리청도 아닐 뿐더러. 소마리청 효과를 내려고 여기 파도문에 점점점을 많이 찍어놨어요. 마치 훈산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때 기술자가 없어서 이걸 방을 못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락대의 기술이 정말 뛰어났다. 영선 자기의 기술은 감히 모방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타일 트렌드도 있겠지만 이렇게 흰 공간이 많네요. 흰 공간이 많아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정답을 알고서 해서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 그렇게 선덕과 영락대에는 좀 틀리다. 그렇죠. 절연분도 절연분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절연분은 조금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시리아나 이란의 이런 황동 절연분 형식을 본따서 만들었고 영락선덕식에 역시 유행했다. 그리고 사진은 조금 아까 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김에 문양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벌써 20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카메라만 담았으니까 아까 그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런 문양의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어루준인데요. 어루준은 고기어자가 들어가고 루는 망루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써였던 그런 바구니, 고기 담는 바구니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 작은 물고기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온다 이런 사용법이 있는 거가 봅니다. 입이 내만하고 구부 아래가 점차 넓어져서 하부가 비대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바닥은 둥긋으로만 동그랬기 때문에 많이 동그랗지는 않지만 평매로 두면 흔들거릴 수가 있다. 그리고 노태 부분이 있고 미끈하게 만들었다. 서아시아의 황동 어루, 어루라는 건 물고기 담는 바구니, 어롱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본따서 번지한 것으로 영락선, 영선 때 유행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 때의 어루준 이 모양입니다. 컬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영락, 여기 나오죠? 한자로. 영락, 청화, 전지, 연, 연꽃, 전지연, 어루준입니다. 어루준.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싹 들어가다가 고기가 이렇게 쓰더라면 일로 쭉 넓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앞만 나가도 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고기 잡는 그런 요령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천념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윗부분에서 찍은 이거거든요. 안쪽에도 이렇게 국화문 같은 게 문양이 시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루준의 스타일이고요. 또 선덕대 어루준이 이제 좀 더 있습니다. 선덕대 어루준이 컬러풀합니다. 네, 컬러가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제 선덕대 어루준입니다. 청화 권초. 이게 정말 권초문답지 않습니까? 말을 권자니까요. 이렇게 말려서 계속 가는 거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지문, 권초문, 당초문, 또 이슬람에서 하는 팔메트 문양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격망문이라는 것은 빗살무늬같이 비껴져서 격자를 내서 그물망을 쓴 겁니다. 그런 모양새다. 연사문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 넓어지니까 고기 잡는 바구니다. 이게 이제 대표주자입니다. 여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선덕대의 기형이면서 여기 이제 문양의 스타일입니다. 반드시 사진, 이제 머릿속에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종 나오시면 그래도 당연히 방품이지만 그래도 피부를 좀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큰 실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뭐야 그러시지 마시고 저거 그때 봤던 어루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제 두 점 남았고요. 반좌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명대 기종할 때 이거 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부 다 사진을. 무당준이라는 건 당이 계단당, 사다리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치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당준. 그래서 고기는 반좌라고 해서 접시 반자의 좌대죠. 그러니까 접시를 놓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무당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역시 서아시아 지구의 황동반자 형식을 본땐는데 영선자기에 유행한다. 영선시대에 유행한다 그런 겁니다. 선덕 것은 영락 것과 대체로 같지만 청화문양이 약간 굵고 호방하다. 이런 정도 특징이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있습니다. 입과 접의의 국화판을 그렸다. 이 반좌가 어디 있나. 시청각이. 화요고. 네.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청와란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변형연판문이 있고요. 밑에는 특이한 연판문이 아니라 연판문은 연꽃의 줄기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국화의 송의 꽃받침대 받침판자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판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양이거든요. 구연부에도 국판문이 있고 여기도 국판문이 있네요. 국화 판문, 국화연판문, 국화판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가 이거 뒤집어놔도 똑같고요. 이게 안이 쑥 비었습니다. 이 가운데만 돌기가 좀 있다고. 안쪽에 살짝 돌기가 있다는데 여기다 뭘 넣느냐 하면 접시를 몇 개 쌓아놓을 수도 있고 한 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접시를 걸치는 용도로 받침대다. 그래서 반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쪽 내용이 없어서 여기 흑백이긴 하지만 우리는 시청각이라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게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이 텅 비었고 지금 이거를 가리키는데 여기 아랍문이 이렇게 CU가 되어 있죠. 아까 칼라에서는 잘 안 보였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아랍문이 있고 여기 이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화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접시놓는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잠깐만요. 아까 그 화요할 때 여기 그림이지만 비교하고 두 개를 그려놔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영락 이거 딱 봐도 이거를 안 봐도 왼쪽 거는 영락 오른쪽 거 선덕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좀 길다. 여기 돌출된 부분까지 목을 잡으면 목이 좀 길고 목이 좀 짧다. 그리고 용병이 있다. 영락 때는 용의 손잡이가 있고 여기는 손잡이가 밋밋하게 쭉 내려간다.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도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화요, 비교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주전자죠. 주자인데 이게 이제 서아시아의 이런 황동으로 만든 이런 금속기의 이거를 모방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시청각이 이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쪽저쪽 날라다니리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좌, 무당준까지 했고요. 여기 이제 설명 부분을 당기고 카메라에 이렇게 담으면 이제 반좌, 무당준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것을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가 있습니다. 새는 필새죠. 심릉형을 띄웠기 때문에 심릉필새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인데 이제 우선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필새입니다. 이렇게 필새 필새라는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끝에 부분이 이제 말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붓을 여기다가 이렇게 털면서 물에 담갔다가 붓을 세탁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릉이니까 이게 이제 열 개가 됩니다. 능이, 능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열 개입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씩 이렇게 고리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고리진 게 보이시죠? 여기는 전부 다 그 용이 다 이렇게 단용이죠. 동그랗게 돼 있는 용이 이제 쭉 둘러져 있습니다. 가운데도 큰 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죠. 대북고공박물관의 청화 절지화감은 화식세 이거는 이제 문양이 용 말고 절지화를 한 것 말고는 이제 조용은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실물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양하기 전까지 그래서 기형은 이제 다 한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 선수들의 기형만 쭉 한번 훑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문양에 대해서 문양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래도 보면서 계속 교차해서 검색을 했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몇 번씩 나온 겁니다. 해도문이다. 연판문이다. 이거 권초문. 당초문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양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주 문양이 있고 여기 밑에 종속 문양이 있습니다. 보조문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내에서 내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또 사진들이 있으면 같이 여기는 지금 사진이 없죠. 그런데 사진들을 또 비교해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한 시간 건너서 영락 도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러브스토리 판타식한 러브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호나 이런 무당준 어루준 화요 이런 독특한 영락자기에서 영선자기에서 독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조형 특이한 기형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요새 구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좀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빨리 100명 넘어야 되는데 지금 90 몇 명 93명인가 4명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몇 천명 몇 만명에서 할 건 아니고요. 이걸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이라도 힘을 받아야 되겠길래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시면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양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